자, 그러면 첫 번째 1라운드 대결 양 팀 선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이 가장 중요한 만큼 왜냐하면 고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 고기는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돼지고기. 지금 시간이 없어, 배고파. 우리 소고기 먹어야 돼. 돼지고기예요, 소고기. 왜냐하면 소고기가 빨리 익기 때문에 소고기 먼저 해야 돼. 많이 먹었어요. 먼저 유민상 팀의 첫 번째 주자 기선 제압을 하겠다. 박소영. 어우, 그게 아는 거 아니야? 뭐라고? 박소영. 어우, 그게 아는 거 아니야? 뭐라고? 이야, 벌써 이렇게 아크로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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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로카드가. 나한테 와, 박소영. 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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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번째 문제 깜짝 놀랐습니다. 상식 중에서도 아주 아주 상식입니다. 모르면 뭘 상식이네요 진짜. 문제 듣고 놀라지 마세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정답! 정답이라 그랬어. 정답! 야 이거는... 정답! 정답이라 그랬어. 정답이라 그랬어. 정답! 소영! 정답! 소영! 정답! 소영!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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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하지 마! 정답! 아! 정답! 소영! 저 죄송한데 문제가 아니라고 아, 문제 아니에요? 맞춰보라 그래요, 뭔데? 현재대통령도 모르는데 이걸 내야 되나요? 나 알았어! 나 알았어! 그러면 현재대통령, 예, 가세요 현재대통령, 여의도의 건물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자, 풀네임입니다 네? 조날두! 박수영! 조날두! 박수영! 박수영, 소영! 도날드 트럼프! 트럼프? 도날드 트럼프! 도날드 트럼프!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우리 소영 천재다, 천재! 아까 이거 문제도 아니었어요 현재 미국 대통령의 풀네임은 도날드 트럼프입니다 이런 거 문제내려고 했는데 뒤에 문제가 있어요